가을 바람 솔솔 불어와서 지금 가을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박기영입니다. 송소입니다. 펜타곤 진호입니다.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특집입니다. 첼리스트 님까지 모시게 됐어요. 오케스트라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? 오페라하우스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여자친구가 집에 있는 테디베어로 변하게 된 거예요? 변신한 거예요? 정말 반칙하다. 그래서 귀여워요. 저 그만 놀려요. 방송 이렇게 나가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? 진짜 노래 잘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와, 이거 크로스오버의 대풍년입니다.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